고카치 댄스 고코카치 고카치 고카치 권자가가 요즘 또 굉장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가창력으로 고맙고 시하수 그리고 또 코카치 댄스도 지금 조회수가 4,600인가 그래요 지금 현재 엄청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스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채널의 간판은 이제 권자가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채널 이름 바꿔주세요 네 아 그거 조금 더 지켜보고 조회수 조금 더 보고요 얼마 정도 돼요 채널 이름 바꿔줌 2만 넘어가 그 영상이 우리 채널에서 1등이 되잖아요 지금 1등이 제가 평창 마음밴드가 평창에서 낫나야 부르는 게 15,000 정도 돼요 그걸 넘어 쓰는 순간 코카인 댄스가 15,000 넘어가면 그러니까 1등이 바뀌면 왜냐면 그동안 그 영상도 조회수가 오르니까 만약에 이게 역전이 돼서 1등이 코카인 댄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이 1등에 있는 동안에는 권작TV로 바꿔놓겠습니다 권작TV로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샤인 팡글 권작가가 드디어 마음밴드를 제치고 권작TV가 되었답니다 선샤인 팡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드디어 권카인 댄스가 일단 마음밴드 유튜브 채널에서 1위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밴드 채널이 아니라 권작가 권작TV가 됐답니다 선샤인 팡글 아하하하하하 피디야 빨리 와라 지금 뭐하고 있니 지금 방송 조절일이 있니 쫙부터 지금 삐끗하잖아 피 이게요 휠을 올리면 올라가야되는데 왜 안올라가냐고요 네? 네 네 반대방에 올라가 반대방에 올라가? 반대방에 올라가?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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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하하하하 하하하하 궁디 팡팡 하하하하 궁디 팡팡 하하하하 아아아아 개세키야